오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택에 따라 업종별 명함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 발전사들과 철강기업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면석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작년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올려야 하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51.6원입니다. 이 금액을 분기별로 나누면 한 분기당 13.1원을 올려야 하는데 이 인상안이 한 분기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획저정부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산업계 역시 업종별로 반응이 다릅니다. 원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 철강과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 등의 업체는 불경기의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물가 인상과 함께 주력 산업들의 전기요금 인상 반대 요구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전력 도매 가격, S&P의 상한제 연장을 정부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산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253.5원.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S&P를 16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 한전 판매 가격인 140원과 차이를 크게 줄였습니다. 대략 월평균 7천억 원을 절약했는데 정부가 이 안을 1년 더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SKENS와 같은 민간 발전사들이 기업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붕괴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 발전사들을 포함한 에너지기업 협회들은 S&P 상한제로 2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실질적인 해법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원가 부담과 한전 적자,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 등이 대립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오는 31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